야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난 마비누기가 너무 걱정돼 지금 진짜 이렇게 급한가? 이렇게 마비누기가 지금 하락세인가? 키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퍼즐을 향해 달리라 와 5월까지 한대 미쳤어 미치... 아 욕나온다 5월 28일까지 한다고 쇼? 3, 4, 5 3개월하고 2주로 한다고 미친 것 같아 이거는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? 자 눌러보자 자 퍼즐을 맞춰줘 자 60분 머물면 퍼즐조각을 준다 평일한 개 주말 두 개 와 전경포 물공포 팻백 프리즘 와 와 와 스킬 수련이자 와 수호자의 날개 상자 이거구만 요거구만 의자 수호자의 의자 톨비씨 의자구만 이렇게 또 야 이거 스포일러 나온다 가렸죠 수호자의 날개 수호자 의상은 서... 와... 야 나는 톨비씨 의상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난 솔직히 키올 다음에 몰이야 아니면 마 생각했었거든? 근데 톨비씨가 나오네? 야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난 마비누기가 너무 걱정돼 지금 진짜 내 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 이렇게 급한가? 이렇게 마비누기가 지금 하락세인가? 아 그런 느낌이나 지금 근데 퍼즐을 다... 아 차라리 한 달만 하든가 아니 세 달... 세 달이 뭐야? 아니 세 달... 한 한 달만 하든가 세 달이 뭐야 세 달이... 이...